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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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궤도에 진입해서 무선 방송을 하고 있다고 미리 써놓은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미사일이라고 하고 쏘지 않느냐. 인공위성이라고 해야 국제 여론이 동정을 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쏘는데 유해나 무리가 제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노린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미사일이죠. 로켓이랑 미사일은 거의 비슷한데 미사일은 군사용이고 로켓은 인공위성을 쏘는 평화적인 목적이다 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통일을 미사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다 미사일이라고 했었는데 어제 그 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쏘았다는 보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설을 좀 바꿔가지고 상당히 강정한 의조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이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도발에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위반은 반드시 어려를 받아야 한다. 말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지금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있을 때이다. 북한은 위협과 불법적인 무기를 통해서는 안전이나 존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사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이것을 쏘고 얻은 것과 이런 것. 이 대차 대적표를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안이 낮을 때 여기에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쭉 적다가 보면은 얻은 것은 뭐냐.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와야 되는 체제를 일단 수습하는 그런 단기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단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사거리를 과거보다 상당히 연장을 했습니다. 과거의 손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30킬로미터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달하려면 60킬로미터 넘어집니다. 그러나 탄착점을 보니까 자기들이 떨어뜨리겠다는 그 지역이 아니고 훨씬 몇백킬로미터에 벗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아직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는 98년에 한 분 쏘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쏘다가 떠나자마자 북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이 11년 만에 쏜건데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 기술이 크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란이 북한에서 노동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을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작년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미사일을 로켓을 쏘았는데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올해 2월 지난 지난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진입을 시켰습니다. 지난 지난달에는 코멘이 혁명 3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쏘았는데 저고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고도라고 하면 한 400킬로미터가 상공 400킬로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기술이 북한이 상당히 도와줘서 발달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란이 성공했으니까 북한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번 발사에 북한에서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확실할 거에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인공위성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과 달리 북한은 처음부터 인공위성 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인공위성이라는 그 물체를 만들지도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대국제적인 대국민 사기가 아니라 대국제적 사기를 합니다. 사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대내적으로는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98년에도 그랬어요. 98년에도 인공위성을 돌고 있다고 오겠습니다. 막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용이죠. 결국 국내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김정일의 건강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진을 보면 아마 몸무게가 적어도 한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 미스테리는 왜 이런 사진을 실었느냐 그렇죠. 왜 이런 사진을 실었느냐 노동신문에 사진을 실을 때는 반드시 김정일이가 동그라미를 쳐야 김정일 사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은 노동신문 현지국장님 그런데 자기가 왜 이런 사진을 시도록 했느냐 지금 우리 정보기관에서 추측하기는 동정폐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북한 주민들한테 진해하는 김정일 동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수측했으니까 좀 알아서 협조를 해달라 하는 동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고까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급하하다고 하면 이 체제가 정말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역시 96, 97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배급체제의 붕괴입니다. 대급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돈을 받는다.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산다. 시장에서 먹고 산다. 자발적으로 먹고 산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만큼 북한 노동당의 통제가 묵히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지방에 갈수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큰 변화로 세 번째는 이제는 엘리트들까지도 94년에 김정일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김일성 죽고 나서 한 7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뭘 했느냐 김정일이가 하자는 대로 가면 앞이 캄캄하다 하는 이야기를 노동당 간부가 한대요. 이 김정일이 따라가면 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최근에 북한 노동당 간부하고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꼼겨줬습니다. 앞이 캄캄하다 하는 이야기가 노동당 간부들 사이에 나오고 이 세 가지 때문에 김정일이는 일단은 내부를 우선 당국해야겠다. 그러면은 과거부터 했던 수도 해외적인 공장을 조성해야겠다. 이게 아마 이번 발사의 80%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아마 북한 사람들은 뭐 천지 문관을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대단한 거였다 해가지고 속으로 우쭐할 겁니다. 문제는 우쭐한 것은 순반적인데 우쭐한 대가라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못하는 데 부족하죠. 세 번째는 미국 등 세계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좀 유기한 고지에 선다. 미사일과 핵 두 가지를 가지고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게 얻은 것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대내적 선동이 이용해가지고 김정일의 위신을 높였다. 이게 얻은 것 좀 될 거에요. 그럼 이런 것은 미사일 기술으로 기술은 인식으로 인식으로 적을 수 있는 단순한 정이전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